이제 면접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부 학생부 교과전형의 마지막 검증 단계입니다. 특히 최근 추세처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축소될수록 면접은 더 중요해집니다. 꽉꽉 채운 학교생활기록부와 현란한 자기소개서가 정말 이 학생의 능력과 인성을 제대로 보여준 것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센터에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메가스터디 컨설팅센터의 면접 프로그램은 학생의 성향과 지원 학교, 학과를 고려한 프리미엄 1대1 면접부터 2, 3인 소수정의 면접, 집단 토론 면접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의치한 MMI 면접, 서영고 최상위 전공 면접, 교대 개별 집단 면접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지원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면접 수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빈출 문제로 면접 기초 트레이닝을, 2단계에서는 컨설턴트가 직접 출제한 서류 기반 맞춤형 예상 질문 연습,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실제 대학과 동일한 모의 면접 형태의 수업으로 실전 감각을 향상하게 됩니다. 지원대학에 따라 제시 문형 면접과 서류 확인형 면접,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면접 모두 대비 가능하겠네요. 답변 연습이나 면접 태도 연습은 평소에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 시점부터 서류 기반 맞춤형 면접 컨설팅이 주말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학과 학과 맞춤형 면접 수업은 일정에 맞춰 단기에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면접은 문제를 열심히 풀고 답안을 성실히 만들어도 직접 말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한 반의 학생이 너무 많으면 발언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 면접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면접 프로그램은 진정한 소수정의 수업으로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면접 대비가 가능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유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문제이기도 하죠. 학생들은 대학에서 응용, 변형된 문제를 풀이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어보며 출제될 예상 주제와 문제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답변을 보완해 매끄럽고 전달력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대신 답변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내용을 암기에 답변했을 때 오히려 답안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답변을 평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지도받는 편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면접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부 교과전형의 마지막 검증 단계인 면접.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메가스터디의 면접 컨설팅과 함께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합격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난plic 우선전형의 crucial 채용부 종합전형의 실력으로 udок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